정부는 의사단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시민들이 신고하도록 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제 전공의 임시총회를 앞두고 정부는 자극하지 않겠다며 공식 발언을 자제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2천 명을 늘려나가도 부족한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번번이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막판까지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설득을 시도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보건의료체계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안다며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휴 마지막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 행동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할 수 있는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후 중수본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감사합니다.